선거에서 하셨던 것처럼 연휴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된다면 코로나 19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인지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19일 신규 확진 환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5명 이하로 떨어진 날입니다. 오늘 발생한 4명의 환자는 모두 검역 단계에서 확진되었고 지역사회의 감염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약 2,9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지난 총선으로 인한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의료진들의 헌신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사항을 잘 통제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2주 전까지 우리 사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긴 연후로 이어지는 첫날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 법회의식을 한 달 후인 5월 30일로 연계하여 주었습니다. 사회적 그리두기 기간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교계의 이러한 자발적 결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찰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 1에서 2미터 그리두기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찰에서도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특히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는 피하셔야 하고 모임이나 여행을 다녀오신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행객분들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지를 운영하는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시설, 음식업 등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방역에 최대한 힘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여건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기를 비치해 모든 출입자의 발열 체크와 정상 유물을 확인하고 유정상자는 1339 콜센터 또는 가날보건소에 연락을 통해 오류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은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야외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와 합동하여 사회적 그리두기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흥시설 7천여 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2만 3천여 개 업소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954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약 1,5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휴일 없이 밤낮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덕분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기관 및 단체장, 다수의 유명 인사 등 국민 7천여 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수호 동작으로 제작한 덕분의 배지를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민 누구나 덕분의 배지를 제작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용 규정을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SNS, 인스타그램, 패치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과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달 이상 계속된 사회적 그리두기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불편을 참아가며 사회적 그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많은 의료진분들이 본기운을 느낄 새도 없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많은 공공분야의 관계자분들이 밤낮으로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 사회적 그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12월 5일 총선에 약 2,900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기록적인 투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절어졌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가격리로 투표를 하기가 어려웠던 약 1만여 분들의 소중한 투표권에 대한 부분도 지켜드릴 수 있었던 점에서 저희들로서도 의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일 잠복기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선거와 관련된 감염은 14일 잠복기간 동안에는 한 끈도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투표소 내에 철저한 방역과 유권자 간 거리두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협조와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철저한 수칙을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